자 이제 알림받기 해놓고 잘 볼게요. 좋아요도 넣어놓고 아무튼 조금 이따가 조금 이제 즐거운 모습 그것도 손님들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오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잘 됐고 아무튼 항상 응원할게요 아버님 고생하세요 좀 이따가 카톡 보내준거 제가 해볼게 아 카톡 보내준거 땡큐 그리고 무엇이 다냐 어 좀 모아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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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